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위건 그라임스의 어깨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 자신의 식단 플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슴과 하체 운동을 진행할 때에는 다른 부위 운동을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주고 쉬는 날에는 평소보다 좀 더 절제된 식단 양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운동의 강도와 운동량에 비례하게 식사량을 조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독자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식단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후면 삼각근 종목들로 시작해준다고 합니다. 리버스 팩된 머신 플라이와 머신을 사용한 인클라인 리버스 플라이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을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각각의 머신들의 궤도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각도를 사용으로 후면 삼각근을 최대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때 팔을 최대한 펴주면서 그립의 위치를 몸통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주는 것이 후면 삼각근의 자극을 극대화하는 데에 가장 유리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숄더 프레스와 사레레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평소 위건의 운동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건은 주로 슈퍼세트와 자이언세트와 같이 다양한 종목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편인데요. 운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건의 운동을 도와주는 코치의 말에 따르면 슈퍼세트와 자이언세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시간 대비 운동의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펌핑감 역시 끝내주기 때문에 근육에 최대한의 혈류를 보내는 데에도 용이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근육에 더욱 강한 자극과 동시에 혈류 속 다양한 영양분들을 근육에 전달해주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운동의 효율성 증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 언더 텐션을 길게 유지해줄 수 있는 것 또한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네요. 프레스를 진행할 때에는 엘보를 어깨의 부담 없이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진행해주는데 이때 등을 강하게 수축해준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트는 실패짐에 도달할 때마다 연속적인 드랍 세트를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계속 중량을 낮춰가며 볼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중량 없이 삼각근의 스테리코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삼각근을 수축해주면서 지속적인 타임 언더 텐션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쇼더 프레스와 캔버바를 사용한 프론트 레이저를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머신 프레스 동작 시에는 이완할 때 광배에 엘보를 걸쳐준다는 느낌으로 엘보의 위치를 충분히 앞으로 빼준 상태로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실패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드랍 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프론트 레이저를 진행할 때에는 위로 들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준 뒤 바로 이어서 어프라이트 워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운동으로 이번 운동 루틴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근육들과 함께 묶어서 어깨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깨가 약점이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어깨 운동만 집중적으로 진행해보신다면 분명 삼각근의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 위건 그라임스의 더 많은 운동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위건 그라임스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미트리에서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